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꽃소비가 크게 줄어 화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꽃 선물을 꺼리게 되는데 어떻게 선물하는 것이 좋을까요? 곽동아 기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은 업종 가운데 하나는 화훼농가입니다. 갖다가 대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축점만 받겠다고 하고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배송비까지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많이 남지 않아 어려움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받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전에는 그래도 예의상 외부에서 하나씩 들어오면 그래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공공기관에 입점한 가게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부 영업장은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승진 등 축하할 일이 있으면 꽃을 보냈던 예전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꽃 선물은 엄격히 제한된 품목이 아닙니다. 동료를 비롯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5만 원이 넘는 꽃이나 난 선물을 하는 건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꽃 선물은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대상, 판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축된 화훼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공익광고를 만들어 농식품부 페이스북 계정과 유튜브, TV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재치 있는 상황을 통해 일상에서 꽃을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KTV 곽동아입니다.